일본의 도시가 거대 지진으로 바다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각부와 아이치현 오사카구 등이 실제로 공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가 광범위하게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장소는 오사카입니다. 어디 까지나 최악의 예측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거의 확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알려진 난카이트로프 거대 지진 에서는 최대 5미터 정도의 쓰나미가 밀려와 광범위하게 침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이를 그냥 물덩어리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지만 동일본대 지진의 쓰나미 사진을 보면 자동참여 건물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휩쓸려 오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사카부 안에서도 특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펜의 동쪽 2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의 범위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히 물에 잠긴 다는 게 아니라 시속 수십킬로미터 에 황토 따위가 섞여 흘러가는 흐린 물인 탕류가 밀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오사카부 오사카시 유도가하구에 있는 오사카 메트로 서일본 여객철도 신오사칼 부터 오사카시의 중심부인 우메다 지구까지 해일이 밀려올 위험이 높습니다. 광범위하게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장소는 나고야 등 일치한 노비평야입니다. 오사카와 마찬가지로 난카이 트로크 거대 지진에 의해 5미터 정도의 해일이 밀려와 내륙 깊숙이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침수 예측을 보면 기소미강 하구에서 해일이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예측은 동일본 대지진을 교훈으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하천재방에 대해서는 하천 권리자가 실시한 내진 성능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진 발생 시 현재 재방이 75% 침하되어 파괴된다는 조건 하에 시뮬레이션 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치연이나 미해연도 같은 조건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세 번째 장소는 도쿄입니다. 도쿄도 에는 도쿄만의 얕은 장소에서 규모 칠내외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수도 직하 지진이 경우 도쿄도 23구 동부에 펼쳐진 해발 제로미터 지대가 대규모로 침수가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은 매우 낮다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도 말 할 수 없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함부로 강에 접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